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3003동에서 발생한 비례대표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와 투표용 지교부수 사이의 심매의 차이가 발견된 점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003동에서의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가 투표용 지교부수보다 심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표상황표를 통해 드러난 사실로 해당 사안은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투표지수와 투표용 지교부수, 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안이 사전투표지의 오류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연회 및 기자회견에서 전주시 완산구선관위가 공표한 결과를 모면하기 위해 일부 책임 있는 당시 선거국장 선거일과장 선거일과장이 사전투표지들이 혼입이 됐을 수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약속대로 법적 당사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지들의 재검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에서는 조규영 선거일과장이 모든 제21대 선거 무효 소송이 종료되면 재검표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는 공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선관위의 재검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들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가 부족해 중앙선관위는 눈치를 보고 제22대 국선을 핑계로 넘어가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리스 선관위에서 처럼 대법원에서 대법원들의 상대로 출근길 행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지의 교부수와 투표지수 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선거의 충족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조치이자 중앙선관위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이 약속한 대로 앞으로 선관위가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의 강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검표의 신속한 시행은 중앙선관위의 신뢰, 회복과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관위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선거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